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할 것들은 정답학 정우입니다. 자, 우리 개념 1.8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개념 1.8 모의고사는 여기도 들어있지만 18문제짜리야. 자, 수능은 20문제지. 그런데 우리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개념 1.8 모의고사가 있는 건데 일단 올해는 선생님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시간에 대한 훈련, 안배를 하고 자,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 좀 체계를 조금 더 갖추기 위해서 개념 1.2 모의고사 12문제짜리겠지? 개념 1.8 모의고사 18문제짜리. 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모의고사를 두 개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먼저 어느 과목이건 어느 과목이건? 어느 종목이건 제일 먼저 뭐 하겠니? 기초 체력을 쌓겠죠. 기초 체력 훈련을 먼저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종목별로 원하는 자기가 필요한 스킬들을 익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개념을 이제 듣고 기출을 이제 쭉 한 번씩 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전 연습을 할 때 그냥 무작정 20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자, 12문제를 일단 1페이지, 2페이지를 빠르게 훈련을 하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훈련이야. 그리고 18문제짜리는 이제 기술을 쌓는 거죠. 18문제까지 자, 두 문제 빼고 그 18문제를 내가 몇 분 안에 풀어낼 거냐. 자, 그 연습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개념 1, 2 모의고사는 자, 12문제를 우리가 6에서 6분에서 8분 정도 컷을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를 기본 개념들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그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6분에서 8분까지 마무리를 짓는 훈련이었다면 이제 개념 1, 8 모의고사는 18문제짜리야. 그럼 18문제, 두 문제 남기고 18문제를 풀었을 때 자, 몇 분이 남아야 될까? 어, 20분에서 22분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22분까지는 끊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두 문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문제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19번, 20번은 고난도를 배치하기 때문에 자, 그 두 문제는 한 문제당 4분 정도씩 그래서 8분 정도를 할애해서 자, 풀 수 있게끔 시간을 남겨두려면 맥시멈 22분까지는 우리가 끊어낸다는 거지. 더 빨리 끊으면 더 좋아. 그럴수록 좋아. 자, 그래서 이 개념 1, 8 모의고사 총 15회분이 들어있는데 자, 그 18문제를 자, 15회분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번 시간을 지키면서 해야 돼. 매번 시간을 써보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몇 분 동안 풀었는지 몇 분 동안 풀었는지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 풀 때도 좀 익혀져. 몸이 아, 지금 이거 몇 분 정도 흐르고 있다. 라는 게 익혀질 거야. 그래야 이제 20문제 나중에 정답 모의고사 가서 우리가 20문제 실전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1, 2 모의고사 개념 1, 8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이 1, 8 모의고사는 그러면 두 문제가 누가 빠진 거냐면 자, 양쪽 관계 양쪽 관계 그 다음에 중화반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되는 게 화학식화물이에요. 화학식화물 화물이라고 선생님 줄일게요. 화학식화물 어,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자, 좀 섞었어요. 섞어서 3개 중에서 2개를 뺀 건데 어떤 회차는 양쪽 중화가 빠져 있을 거고 어떤 회차는 이제 양쪽이 들어가고 중화하고 화물이 빠져 있을 거고 어떤 회차는 양쪽 화물이 빠지고 중화가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좀 골고루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18문제를 양쪽이나 중화나 화물 중에 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거까지 해서 맥시멈 22분에 훈련을 하세요. 15회분이면 충분한 연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 2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30회분이나 연습을 했으니까 1페이지, 2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페이지까지 3페이지까지 해서 4페이지에 4페이지 요새 두 문제가 매치가 되니까 4문제가 매치가 되니까 거기에서 4페이지에서 반 그래서 18번까지 우리가 22분의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계산량도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18번까지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5월부터는 우리 정답 모의고사 시즌 1, 2, 3가 출시가 될 테니까 자, 그때부터는 이제 전 범위에서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내는 자,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 단계 훈련들이에요. 기초 체력 쌓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을 좀 연마하는 자, 그런 모의고사니까 시간 꼭 지켜서 컷을 아, 22분 컷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내기만 하면 어떤 거는 좀 오래 걸리기도 할 거야. 어, 처음에 막 1회, 2회, 3회 이 정도 풀 때는 22분 넘어가고 막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신경을 써서 풀면 줄어들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10회 이상 넘어가면 자, 이 22분 컷을 지켜낼 수 있게 자, 그렇게 해서 자, 자기 실력을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스킬을 익혀나가는 자, 그런 모의고사니까 열심히 푸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자기가 안 됐던 부분들은 만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의 8 모의고사 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